이 팬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경기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종기 선수, 상대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5분 1라운드로 펼쳐지는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김상욱, 그리고 노란색 트렁크의 안종기 선수입니다. 1라운드 시작부터 앞면을 노렸고요. 인사 레이거 킥. 1라운드 짧았습니다. 펀치가 되게 위협적입니다. 안종기 선수는 들어가고 싶은데 위협적인 펀치에 가로막혀서 지금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자세를 굉장히 스탠스를 낮게 하면서 경계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대 기다리고 있어. 에드킹 눌러줍니다.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갔고요.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파운드에 파운드. 경기 정려됩니다. 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가드가 떨어졌었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기 1라운드 49초입니다. 하이킹은 2장면 이후에 저희 셋 모두 말문이 막혔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임팩트 있는 하이킹이었습니다. 아, 강철부대 김상욱 선수가 엄청난 피니쉬를 만들면서 1라운드 케어 승리를 따냈습니다. 못 들어가고 소극적으로 되던 상황에서 이 그림 같은 하이킹이 나왔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오늘 경기 가운데 파이터보다 나이시네요. 네, 네. 굉장한 그림 같은 하이킹이었어요. 가드 위였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가드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맞고 지나갔죠. 저희 하이킹이, 와, 이게. 이건 정말. 그림 같았어요, 진짜. 근데 또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도 예상을 하면서 머리를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킥을 쳤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순간적인 번뜩인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 무리함이 없어요. 안종규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고 좀 본인 스스로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잘 통해가지고 빠른 승리를 쟁취한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앞으로 이 AFC 챔피언이 되는 그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느껴지네요. 네, 입증한 것 같습니다. 네.